킹트리플 킹트리플 먹어볼까 일반 양념에 치즈크림을 구웠지 후라이드 치즈볼 카스까지 모두 준비했지 홍팥홀드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 여러분은 후참 드셔보셨나요? 후참을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후참잘 광고입니다 후라이드 치킨 킹트러플 양념치킨 눈꽃치즈 핫도그 치즈볼 치즈 소떡소떡 핫토스 감자튀김 카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먼저 짠! встреч! horse 50% 소시T 정광 cual 치즈볼 통 여러분 Giant sergeant 볶음 consciousness 해왅 ív 여러분 얘기 고소해요! 되게 찹쌀도넛이 같은 느낌인데 되게 고소하네요 후참이니까 후라이드! 어우 튀김옷 진짜 깔끔해! 아 someplace 먹어봅시다 Isn't this art? 진짜 찹쌀도 먹고 싶어요 꼭 지금 먹TIMIzinnet에 소주 erem는 너무 맵고 저는 이 맛은 바로 맛이었나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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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후라이드 맛있다 킹틀풀 향료 와 근데 비주얼 진짜 장난아니다 여기에 노란게 치즈고 하얀게 크리미소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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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치즈맛 상당히 아닌데요? 치즈향이 굉장히 쫙 퍼져도 너무 좋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오리지널 먼저 오리지널 양념은 우리가 양념치킨 하면 떠오르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거든요? 여기다가 치즈를 한번 뿌려볼까?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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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가 합쳐지면 킹트리플이 되는거지 듬뿍 뿌려볼까? 찌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게 만들어줍니다 짠! 핫도그는 소시지가 오독오독 터지는 식감이 살아있네요 진짜 매운데요? 약간 준 불닭 수준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맵다 이거 술안주인데요 차qula 짠 물에 참여 우유 와우 짠 짠 우유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아... 어우... 잘 먹었다...